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랭리 윌로비 지역의 신규분양 타운하우스 윌로우 하이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는 에프나 그룹 디벨러먼트가 진행하고 있는 윌로우 하이츠는 총 22개의 대형 타운하우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평면은 총 9개로 제공할 예정이고 제일 작은 유닛은 1616 스퀘어빗부터 2419 스퀘어빗까지 22개의 타운하우스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세대 모두 주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3층형 타운하우스 구조가 대부분이지만 2층형 타운하우스도 제공됩니다 윌로우 하이츠 타운하우스의 분양 조건은 총 10%의 디파직과 예상 컴플리션은 2023년 8월 예상됩니다 모든 주차장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 러프트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닛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스트 에어 시스템이 제공되고 에어컨도 포함된 조건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을 끊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순간 온수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실에는 파이어 플레이스도 포함된 조건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윌로우 비에 위치하는 윌로우 하이츠는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벤쿠버 공항에서 4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윌로우 비 70번 에비뉴와 204번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는 RC 가넷 데몬스트레이션 엘러먼터리 스쿨이 1.3km, 피러 이와트 미루스쿨과 알리마운튼 세컨더리 스쿨은 약 2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반경 3.5km 지점 이내에 코스코 월마트 슈퍼스토어, 윌로우브룩 쇼핑센터와 TNT 슈퍼마켓, H마트 한남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넘버 1까지 약 7분이면 진입 가능한 거리에 위치합니다 쇼홈은 준비되지 않아서 버추얼 투어로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쇼홈은 1607스쿨어빗으로 B1 플랜입니다 사이즈가 가장 작은 플랜이고 1층에는 사이드 바이사이드 가라지와 플렉스룸이 제공됩니다 2층은 키친과 리빙룸,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발코니가 제공되고 3층에는 방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세탁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1층은 플랫스룸과 사이드 바이사이드 가라지를 가지고 있고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은 거실에 파이어플레이스가 포함된 조건에 판매 중이고 바닥은 모두가 레미네잇 플로어가 2층과 1층에 설치된 조건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3층은 카펫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칼라 컨셉은 총 3가지가 제공될 예정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톤과 어두운 톤 그리고 약간 블루색 톤이 3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키친 부분에는 가스 레인지가 제공될 예정이고 가전제품으로는 고급 LG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윌로우 하이치 타운하우스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냉리 윌로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H마트와 한난마트, TNT 슈퍼마트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 모두 다 도보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포스트 에어시스템과 에어컨이 포함된 조건이며 뜨거운 물도 떨어질 걱정할 필요 없는 순간 운수기가 설치된 타운하우스입니다 랭리 윌로비에 위치한 현지에 분양 중인 윌로우 하이치 타운하우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랭리 윌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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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